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후원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외계층들의 삶은 더욱 어렵기 마련인데요.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는 정기총회를 열고 이들을 위한 식사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중앙회가 온라인으로 정기총회를 열고 2021년 사역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대면 급식은 최소화하고, 팔순잔치나 바자회, 나눔 대상 시상식 등 주요 행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진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쪽방촌 주민이나 장애인, 노숙인 등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던 사랑의 빨간 밥찬은 코로나 여파로 단체 급식에서 도시락이나 빵, 라면 같은 식사 대용품으로 대체됩니다. 운동본부는 코로나19로 예년보다 후원금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신규 사업으로 소외계층 지원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 측은 밥차 한 대면 1년에 10만 명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며, 1년에 200만 명 무료 급식을 목표로 밥차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밥차 사역 장소도 전국 11곳에서 강화군을 포함한 20곳으로 늘어납니다. 홀몸노인, 차상위 계층에게 한 달에 쌀 한 포대를 지원하는 지구촌 사랑의 쌀독 사업도 확대 실시됩니다. 사랑의 쌀독은 현재 국내 29개소, 해외 3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본부 측은 올해 안에 각각 50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운동본부는 물품이나 쌀, 재정 등을 후원하는 착한 사업장을 선정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 밥차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